1. 김수경 기자 TV엔 은월화 드라마 왕이 된 남자 1회부터 최신 회인 9회까지 르로는 5일 오전 7시 30분부터 정주행에서 볼 수 있도록 편성했다. 왕과 광대를 오가며 다시 한번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 여진구와 중전 여기세영의 연기 김희원 감독의 연출력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시간이다. 토일드라마 인노 맨스는 별채부록 도가장 최신회인 3회까지 있다. 나잡을 수 있다. 전 9년 만에 안방극장으로 돌아온 이나영 이복 기자 긴대다 이종석과의 로맨스 호우 또 관심을 끌었다. 점삼 1 낮 12시부터 1에서 3회를 연속 방송한다. 과거 인기 드라마였던 남, 자친구 응답하라 1994. 도깨비는 우, VN에서 볼 수 있다. 남자친구는 2일 0시 자정부터 1에서 3회를 같은 날 오전 9시 부, 터 4회부터 최종회까지 연속 방송된다. 점삼 1호, 전 9시부터는 응답하라 1994가 1에서 1, 1회까지 5일 오전 9시부터 도깨비 가 1, 물결표 8회까지 방송된다. 도깨비 위나문에는 6일 오전 9시부터 연속 방송된다. 맥스 TVN의 선은 예능을 다채롭게 준비했다. 점삼 1호 후 10시부터 갓세븐에 레알타이 1에서 3회를 5, 1호 후 8시 예능 축구 예능 FC 앙투라지카 을 처음 방송한다. FC 앙투라지 예능 정준, 영, 로이킴, 에디킴이 푸살리그에 도전한다. TVN 예능 커피프렌즈, 왼쪽 신석, 유니포스터, 사진 제공는 TVN 예능도 연속 드로 방송한다. 유연석과 손오준, 이재주도의 카 해에서 바리스타가 되직더 커피를 대접하는 커피프렌즈는 4일 오전 9시부터 3에서 5를 방송한다. TVN 대표 예능 신서유기 위 시즌5와 6도 6일 오전 10시부터 볼 수 있다. 설연요. 특선영화로는 골든슬럼버 그것만이네 새 상탐정 리턴즈 가 있다. 강동원이 폭탄 테러 위함 살범으로 몰리며 펼쳐지는 이야기를 따. 은 골든슬럼버는 1일 오후 11시에 방영된 다 이병현이 코믹 연기를 별친 그것만이네 새 상은 3일 오후 10시 30분에 성동일과권 상우가 출입 콤비로 나서는 탐정 리턴즈는 5일 오후 11시에 방송된다. TVN 파일런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사진 제공는 TVN 설 파일런 예능으로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이다. 할리우드에서 아침을 응령기 경력도 합일 20년 임배우 박정수 김보연 박중끄미 할리우드에 데뷔하기 위한 여정을 담았다. 새 배우는 초심으로 돌아가 할리우드 진출에 도전하며 요. 은재화 박성광 부미 매니저로 합류한다. 3일 오후 6시 10분에 처음 방송된다. 김수겸 기자 ksk-etenasia2.co.kr 타시아 무단전 제재 배포